원장님, 설마 배우 윤유정 씨 모르세요? 국민유정 로코퀸 모르세요? 윤유정? 내 팬인가? 윤유정 해외 영화제에서 상 받았다며? 상 받아, 드라마 대박나. 광고도 안 하는 게 없더라고. 아시겠죠? 내가 모르는 게 이상할 만큼 대단한 배우인가 봐요. 차 원장님 실력도 최고지만 외모도 출중하시거든요. 차원이요. 직업 피부과 전문의. 피부과론 세계 최고인 미국 병원에서 밟았네요. 주치의는 차우영 원장님으로 지정해 주세요. 고마워. 윤유정 연기하는 거 보면 연애 꽤나 헤뻤을 것 같은데. 사랑은 같이 해놓고. 모태솔로라 그런다며. 목도 뱉네요. 어떻게 이렇게 보네. 우연도 이 정도면 운명이라고 봐야죠.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애인이 돼주세요. 어? 네? 우리 유정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. 짐작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. 배우라는 직업이 이렇게 거칠고 위험한 직업인 줄 몰랐어요. 나한테 적립한 신세 마일리지. 지금 써요.